여기인가요? 여기 2만 있는 출판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니 벨도 누르기 전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둘사에 오신 세둘사가 뭔지 아시나요? 네 세상이 2만 있는 2만 있는 세 둘 출은 어떤가요? 세 둘 출 뭔가 무지란 팔 불출 팔 불출이요 세둘 출 세둘사 그래야지 뭔가 좀 가려지지 가려져요? 불판사가 뭘 가려야 가릴 게 있나요? 약간 심지 어떤 샀으면 좋죠? 방화문이 방화문에서 오만 불평을 다 터뜨리고 누가? 저는 카메라 앞에서 선생님이 카메라 뒤였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꼭 즐기세요 즐기세요 한 다음에 카메라 꺼진다고 이게 뭐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경복궁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지금 수문장 교체 아 현사를 문심도 그걸 보더니 저걸 다 봐야 된다고 아주 흑적해서 어떻게 가 아 수문장 교체식 선생님 운이 좋으시네요 딱 시간을 막았더라고 그게 또 나는 몇 년을 거기 강의를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거 본진 본진 사셨을 거에요 하하하하하하 아 이렇게 앉으니까 백미토크가 되어있고 근데 백미토크는 아니잖아요? 뭔가요 코너 이름이 있어 이거는 저기 지니TV 1주년 스페셜방송 아 스페셜 1주년 5월 8일 모두 지금 아 하는거는 컨셉이 그거군요 자기 지니TV 2주장이 아무 이제 알겠어요 이제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날 개국을 했거든 그쵸 맞어 근데 어느덧 1년이 됐어요 특별방송 이런거 하잖아 KBS MBC도 보면 우리가 아주 특별한 곳을 방문하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이 책과 출판사의 관계 음 북인드라망에 대해서 북인드라망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합니다 진짜 하하하하 기대되네요 지니TV 1주년 스페셜 북인드라망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북드라망 출판사 대표 북두렴 김연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전평론가 구미숙입니다 아파서 살고 있는 음 보킷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파서 살고 있는 아파서 살고 있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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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있는 박순기라고 합니다 아 아 북드라망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박상비라고 합니다 인턴을 하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게 우리가 북드라망에서 책을 많이 내니까 북드라망이 나의 소유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거에요 아닌가요? 어? 하하하하 아니 내가 어떻게 출판사를 소유할 수가 있지? 저 저자가 저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내는걸 보니까 거의 같이 공동 운영을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시는거 같은데 맞죠 절대 아니잖아 절대 절대 아닙니다 어 운영에 대해서 일도 모르고 하하하하 나는 원고 그리고 나와 이제 우리 감이당 깨봉 식구들의 원고를 열심히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두 분이 언제 처음 만나신 건가요? 공샘의 기억과 저의 기억이 다를 겁니다 아 그래요? 맞춰봐야겠네요 오늘 그러니까 열하일기 우승과 역사를 유쾌한 시공관 때 처음 작업을 했는데 그쵸 첫 작업을 2003년 지금 2023년이잖아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수유연구실하고 수유넘어를 할 때 수유넘어 그러니까 저쪽 저기 그 대학로 대학로 시절 때 출판사 편집자로 그린비 출판사 편집자로 열심히 거기를 드나들었으나 서로 뭐라 그럴까 쌩 까는 관계 아 그건 아니에요 공샘의 기억은 그렇죠 일단 공샘 기억을 드린걸로 아니 왜냐면 그때 이제 그린비 출판사가 사회과학하고 서양철학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려고 그럴 때였죠 그 서양 철학 막 스타 스타 저자들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뻔해 드나들었고 나는 그때 이제 그냥 총 매니저여서 여러 가지 그때 스타가 아니셨군요 근데 이제 고정듀는 고정듀는 신지 문학평론가 신지 문학평론가 신지 문학평론가 신지 문학평론가 선생님 그래서 이름은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그래요? 네 당연히 고미순이라는 사람과 고미순은 매니저만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억이 이러신데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의 공샘물 첫 만남은 그 대학로에 성마빌딩이라는 곳에 있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그 빌딩 이름이 뭐죠? 선생님 숙대박물관 옆에 있죠? 저기 저기 와이 빌딩 와이 빌딩이라는 곳에 처음에 있을 때 그때부터 왔었어? 네 네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모 선생님의 고전문학 관련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러 제가 또 문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강의를 들으러 갔었는데 왜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곰샘이 매니저로 그때 진짜 이렇게 간식이나 뭐 막 이렇게 차리고 그걸 하고 계셨던 거 갑자기 박 대표가 하는데 맞아 맞아. 잘하고 가셨나요? 네 엄청 친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분인지 모르고 처음에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일로 오세요 막 이러시면서 막 이거 강의안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친절하셨네요. 네 그래서. 친절한 범죽지였군요. 첫인상은 친절하신 분이다. 진짜? 처음 인상은. 사십대 때인 건가요? 선생님 그때 막 마흔 되셨을 때 같아요. 한 이천일 년 이때보다도 더 젊으실 때니까 몇 년 더 전이니까 한 이천일 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와이 빌딩입니다. 이천년 이천일 년. 흑마빌딩으로 옮겨서도 곰샘 베러 이제 제가 곰샘한테 되게 첫 번째로 감명받았던 기억은 곰샘도 기억. 감명도 받았는데. 아니 곰샘 기억하실 텐데 그 저희가 그때 기획비로 리라이팅 시리즈를 이제 런칭하면서 기획비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알아주셨다는 게 저한테는 감동이었던 건데 그때 출판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린비 사장님께서 이게 한 번에 굉장히 큰 돈을 주기는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매달 얼마씩 나눠서 그거를. 그래서 500만 원인가. 맞아요. 500만 원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걸 나눠서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고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정말 살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한 돈이다. 그렇게 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받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되게 큰 기획을 맡긴 거고 필자 섭외부터 거기서 그걸 다 핸들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근데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다 하면서 그때 주셨던 게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메일을 아직도 기억나요. 메일을 열었던 장면이. 뭐라고 주셨냐면 그린비에서 이제 누가 와서 듣든 강의를 모두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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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론 그때는 직원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없었어 나만 알고 없었나 한 명 있었나. 그래서 네 얘기 얘기.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다음에 엄청 늘어났거든요 직원이. 그런데도 진짜로 그게 너무 든든했고 언제든 우리 친구들이 가서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좀 자부심도 들었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메일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의 거의 첫 경험으로 생각이 납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네 좋은 기억. 친절. 친절과 이렇게 감명. 감명. 그 리라이팅 그거를 이제 기획을 해서 막 맡기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원고 약속한 만큼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열화일기를 맡아서 나는 원래 넘버 8번이었어 8번. 3차였어 3차. 써서 내가 제일 먼저 했던가. 1차분으로 내셨 거야. 그러니까 이게 3차분까지 리스트업이 돼 있었어요. 1차는 몇 월에 이만큼 내고 2차는 몇 권으로 이렇게 내고 하는데 곰샘 열화일기는 3차분에 있었어요. 근데 1차분에. 그냥 뭐 한국고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시리즈 약간. 약간 여덟 번째 차이. 요런 생각을 한 거야. 1차분에 그래서 5권인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2권밖에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곰샘이 너무 이건 면목이 없다. 내가 이걸 서둘러서 써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튼 그것만 기억나요. 곰샘이 그때 사람들 드나드는 현관문 앞에 요만한 책상 진짜 놔두고 있으셨거든요. 요만한 책상 놔두고. 드나드는 사람 체크하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딱 진짜 그런 자리인데 거기로 어느 날 저를 와보라고 끌고 가시더니 거기서 주섬주섬 목차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거에요.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보니까 목차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하나 더불어. 자꾸 미담을 얘기하려는 거 아닌데 저한테 또 감동을 받은. 여러분 미담을 일부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막 편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렇게 초자 편집자한테 와서 직접 이 계약한 필자가 막 목차를 보여주면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 저는 경험한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장님이랑 어딜 가도 저는 약간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거나. 왜냐하면 사장님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 뭐 원고나 이런 걸 결정하는 분이니까 근데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죠. 그분들도 뭐 나쁜 생각이 아니라 사장님한테 이렇게 호소하시고 뭐 목차도 그래서 사장님 통해서 받고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곰샘이 저를 이제 데려가시더니 사장님한테는 뭐 언급도 안 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편집자니까. 그때 그린비의 실세가 너라고 생각했어. 아 진짜. 아 그럼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셨던데. 모르 이상한데. 아 잘못된 인식 덕분에. 저 사람이 책을 만든다. 아 책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걸 봐주신 거죠. 사장님은 또 그게 너무 뭐 큰. 좀 나름 큰 출판사였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고 원고를 볼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열하일기 우승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아무튼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한 몇 달 안 돼서 금방 써주셔가지고 봤는데 원고가 너무 놀라운 원고였고. 놀라운? 놀라운. 어떻게 놀라운. 아니 그 이전까지 그렇게 특히 고전문학을 우리 고전문학을 서양 철학의 개념과 함께. 게다가 이 연함 자체가 곰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진짜 고전평론가 시여서 그런지. 너무 재밌게 그 캐릭터가 살아있잖아요. 이 텍스트 안에. 잡힐 때 생생한 그 캐릭터. 그래서 열하일기를 제가 그 민추본 완전 재본된 그거를 진짜. 몇 번을 이렇게 하면서 읽었다니까요. 근데 실제 제가 읽는 것보다 곰샘이 설명해준 연함이 훨씬. 훨씬 더. 왜냐하면 저는 그 맥락을 또 다 모르니까. 그 인도가 꼭 필요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데 사장님도 읽으시고 반하셔서 이걸 1번으로. 오. 8번에서 1번으로. 8번에서 1번으로. 완전 수직 찬스. 8자가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8자가 바뀌어서 1자로. 아유. 요런. 요런. 막 들이셨어요. 요새. 이런네 지금. 1번으로 나왔는데 역시 그 당시. 반응이. 그 당시. 그때는 그 각 일간지에 북 섹션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자 북 섹션 일면에 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탑을 차지하면 반드시 이제 서점에서도 주문이 엄청 올 때였어요 근데. 그 그림이 사장님이 옛날부터 나 언제 탑을 한번 전 주요 일간지 전체 탑을 휩쓸.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적이. 그러니까. 한두 군데 탑은 해봐도 전체로 휩쓴다는 건. 그러니까.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이거 하나를 모든 기자들이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그 얘기거리가 된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때. 그게. 예. 주요 일간지 다섯 번 했던 거 같아요. 다. 그래서. 사장님의 소원은 하나 풀어드렸고. 이게 첫 번째. 나왔던 표지입니다. 이쁜데요. 이것도 할 때 엄청. 이 민화집에서 디자이너랑 엄청 고민해가지고. 근데 이 제목은 정말 그 김연경 대표의. 아 그래요?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제목을 뭐 유목일지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뭐 유쾌한 이런 건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잡은 거는 이제 편집자의 몫인데. 이게 발음이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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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너무 이게 경쾌하게. 아 이응이 진짜 많네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것도. 편집자가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으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 열화일기는 그 전에 이제 읽고 이제 짧은 교류를 먼저 썼었는데. 그때 완전히 이제 쑥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뭐. 또 진짜 그건 약간 종교적 체험 같은 건데. 텍스트하고 이렇게 몸이 일치되는 느낌. 어.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요 리라이팅 작업에 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다 모여서 책이 나오는구나. 요런 게 책의 인드라마.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립할 때 출판사 이름을 북드라마 이렇게.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 김현경 편집자와 이제 좀 많이 이런저런 어. 뭐 관계를 맺게 됐는데. 캐릭터가. 캐릭터가. 어땠을 것 같아.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하장님이잖아. 하하하하하하. 나 되게 번듯한 큰 출판사 주관이 어떤 사람. 막 주관. 다들 막 주관님 막 이런데. 내가 여기 뭐라고 저장을 해놨는지 알아? 지금. 그래서 그거. 보여줄게. 그린 공주. 그린비의 공주. 그린비의 공주. 그린비의 공주. 네. 그린 출판사를 이제 들어가면. 어디선가. 선생님 왜 이렇게 혀짜리 맞죠 맞죠 선생님 놀라운데 잘하시네요 옛날에는 출발사가 커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와요 뛰어가야 돼요 지금처럼 몇 발이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주관님 편집장 이게 아니고 쟤는 지금 공주병기 아직 공주병 공주병을 아직 못 벗어놨구나 그때 또 맞아 핑크를 그렇게 또 아 옷을? 핑크와 관련한 공샘의 기억이야 공샘의 기억으로 어느 날 핑크를 입으셨나 보네요 아 핑크 옷이 있긴 있었어요 한 벌 한 벌? 한 벌? 그게 딱 각인이잖아요 그런 옷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편집장 편집자는 무채색으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만 이게 나의 이미지야 근데 또 하나가 이 책이 프랑크프루트 도서전에 선발이 돼가지고 영어로 번역이 된 거야 그렇습니다 영어 그래서 이렇게 전시가 되는데 저기 있어요 출판사 팀하고 여행을 가게 된 거 아니야? 그 프랑크프루트 여기 이렇게 전시가 된 겁니다 삼성회사에서 이 표지랑 다르죠? 영어 표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네요 이미 사진이 좀 충격적이네요 핑크 핑크가 있었네요 분명히 봐봐 이 핑 봐 이게 이게 편집 주간이 갔는데 어 좀 얘기하기 싫지만 내가 동문과를 나왔으니까 아 독일이에요 프랑크프루트를 간겁니까? 프랑크프루트를 간겁니까? 동두구 쇼거든 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 버스가 프랑크프루트를 두루 보여주는 두는 왜 그런 수업버스 내가 해석을 한 게 하셔서 하셔서 해석하면 하네요 우리가 다 여기 탄 거예요 투어할 수 있겠다 어 투어하고 그랬더니 몇 정거장 안 가서 다 내리래 중점이야 또 골보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투어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마을버스였던 거야 그냥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것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프랑크프루트의 유명한 신문이었습니다 아 그러게 신문이 있네 여기 그 신문 그림이 있나봐 그래서 이제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를 이제 벽을 치면서 지금 아 이분이 공포신가요? 네 이런 이제 제안을 연출하고 같이 갔던 이제 고병권 고병권은 아니면 화학과를 나왔는데도 독일을 더 잘해서 독일을 더 잘해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고병권 선생님이 지도를 너무 잘 표현해 아 맞아 지도 보는 사진이 어떻게 있을 때도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됐지 근데 뭐 이미 그건 이제 얘기하면 된 건데 저기 그 끝나고 이제 호텔에 오잖아 네 그럼 나랑 같이 잤던 것 같은데 아 둘이 같은 방을 같은 방 매일 밤마다 호텔에서 문을 열잖아 침시로 쓰러지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실망했어요 막 이랬구나 매일 나의 독일어 실력과 이 길 길눈 어두운 거에 매일 흑흑 맞아봤다 진짜 울었어요? 아 그래서 매일에 어떻게 실망하지 처음 하루는 실망할 수 있어 아 게다가 그거 하니까 또 생각 같이 호텔 썼잖아요 곰샘이랑 저랑 칫솔이 완전 달라요 생긴 게 완전 다른데. 어느 날부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제가 칫솔질을 하기 전에 물이 촉촉하게 있는 거예요 칫솔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왜 그럴까 너무 이상해 설마 근데 이게 헷갈리기엔 너무 달라 완전 다른 모양이거든요. 융주의 칫솔과 그치 아니 근데 칫솔을 안 그래 칫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 저도 설마 칫솔 그 이후 안 그러고 아 그 이후 안 그러고 선생님 설마 이거 쓰신 거야 하고 며칠이 정말 몇 번이 지난 다음에 용기 내서 여쭤봤어요 설마 아니겠지 선생님 어 그게 내 거잖아 계속 쓰신 거네 계속 봐 전혀 놀랍지 않아요 그쵸 근데 고키씨는 놀랍지 않으실 거 안 놀랍지 저는 그래서 아예 따로 두죠 따로 아예 따로 미연해 딴 곳에 따로 이렇게 소를 아예 아예 딴 곳에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이제 심각한 서로를 알아야죠 과정이 있었죠 열흘 동안 저거는 무슨 인간이 인격이 미성숙해요 그쵸 어 이런 인간으로 서로 요즘은 최근에 그 마스크가 다르잖아요 KF94 하고 그냥 이렇게 젠탈 하고 제거 한번 썼다가 아하하하 엄격히 말하면. 아니 구분을 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서 저도 바로 그 지점인데 곰샘은 진짜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부분인데 거기에 다 몰아주셔서 그런지 100% 공감해요. 읽고 쓰는 거에만? 읽고 쓰고 정말 중요한 걸 통찰하는 여기에다 다 에너지를 써주시고 나머지는 거의 에너지를 안 쓰시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이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데는 없는데 그러니깐요. 어디에 써서 이렇다는 거는 좀 아니 저절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그쪽으로. 다른 얘기로 빨리 넘어가야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에